2014년 9월 넷째 주 생방송 뮤직뱅크 K차트 1위 발표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2PM과 팀캅 과연 1위는 누가 차지하게 될지 점수 공개주세요 디지털 홈원 점수 시청자 사고기 점수 방송에서 점수 공단 점수 버텀과 1위의 성공을 네 팀캅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저희 T.O.P. 미디어 대장님 이재호 대장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우리 김태신 이사님 심기영미학 손민경 이사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저희 고생해주시는 마케팅팀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저희 매니저 연구 너무나도 감사하고 저희 제곡가 형들 그리고 댄서 형들 정말 사랑하고 저희 스타일리스트 저희 헤어 아티스트 메이크업 아티스트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엔세 팬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시원한 생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까요 음악에 필요할 댄스 앤 방송 뮤직뱅 음악에 필요할 댄스 앤 방송 음악에 필요할 댄스 앤 방송 음악이 тысяч 아닙니다 음악에 필요한 댄스 앤 방송 음악에 필요할 댄스 앤 방송 음악에 필요하면 잠시 demander 더 깃돌리자 더 깃돌리자 그의 말 예, 예 눈동패가 너네베고 여기나 처음부터 왜 뻔한 사이에 착하고 서로 똑같아 맘에 묻는 말을 냈을까 맘에 묻는 땅 하루에게 사랑이라 믿어가며 서로 위로했을까 예수 난 내 사과 끄치려고 노력하지 마 네 억울하지 마 와 지껄할까 널 잊는다 닌지 정말 쉽지 않아 날아가 더 깃돌리자 날아가 더 깃돌리자 난 왜 이렇게 깃돌리자 날아가 더 깃돌리자 날아가 더 깃돌리자 즐거운 일이야